아이스크림 안 퍼져! 아이스크림 안 퍼져! 어떡해! 너무 얼었어! 어떻게! 녹여 녹여 녹여! 천재렌징 들어가면! 천재렌징 들어가면! 천재렌징 들어가면! 천재렌징 들어가면! 오초오초오초! 딸기가 평소에 있어요 저 뒤에 자 그리고 이제 계란! 달달간 아 이해가 안 돼 딸기 계란 그리고 이제 푸딩! 푸딩! 아 너무 달아 파스타드 크림 메인! 메인! 차! 아 이거 아시죠? 아 이거 아시죠? 바삭한 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느낌 있다! 웬만한 디저트 가게 가서도 굉장히 비싼 걸로 쳐놔요 비싸요 비싸요 정확하게! 9200원! 오 싸다! 9200원! 근데 이게 1인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정말 싼 겁니다! 정말 싼 거 여러 개가 이만큼 있어요 그 정도니까 토타 새끼는 얼마 들었지요? 저희는 뭐 비슷합니다 저희는 9,270원입니다 저희 이 메뉴는 설해마을 고급 아이스크림집에서 무려 15,000원을 하는 15,000원을 하는 가격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9,270원으로 한 4인분 정도 와 이런 거는 이렇게 들어오네요 거의 6,000원어치네요 두 팀 가격 차이가 70원 맛으로 승부를 보는 수밖에 없는 맞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또 맛 평가해 주실 분이 워낙 대단한 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그 결과도 상당히 궁금했습니다 자 화이트데이를 맞이해서 우리 신쿵 로맨티 편타식 요리 대결을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예스! 굿! 오 효과 좋아졌다 야 VS도 있어요 빠르다 빠르다 야 시간 갔습니다 오 우리 디지털이야 오 오 오 손이 굉장히 빨라 너무 재밌어 침착하게 침착하게 급할 거 없어 오빠 우리의 미래야 잘 변화야 돼 좋아 아이스크림 안 퍼져 아이스크림 안 퍼져 아이스크림 안 퍼져 아이스크림 안 퍼져 어떡해 너무 얼었어 어떡해 천재렌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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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스크림 안 퍼져 천재렌제도 아이스크림 안 퍼져 형 아이스크림 우리 다 죽어 야 비트랙 날에 팍 좋다 너무 딱딱해 아 강타 야 이거 나흰 저거 소화금을 못했어요 날에 팍 좋아 물 묻혀도 안 돼 잘해 그럼 10초 그거 괜찮아 10초, 10초. 그거 괜찮네. 좋아, 좋아. 아, 다행이다. 아, 다행이다. 그건 나중에 저희가 먹죠. 어쨌든 우리 토니 씨는 강타 씨가 지금 난간에 봉착했는데도 절대 자리에서. 이게 룰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도와주고 싶거든요. 좋다, 침착하다, 침착하다, 침착하다. 자, 우리 나래향 또 섞기 시작하죠. 저걸 고급용어로 뭐라고 그랬죠? 머랭. 아, 머랭지. 그러니까 나래향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건 말이죠. 뭐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아주 새로운 소스를 만들고 나래향의 요리는 눈으로 보는 것도 되게 즐겁다. 데코리션에 신경을 많이 써요. 일단 좋아할 만한 그런. 사실 형들이 너무 번거롭다 이런 얘기가 많아서 이번에 좀 준비를 할 때 최대한 쉽게. 간편하게. 도대체 강타 씨 뭐였는지 난 모르겠어. 이렇게 팝콘을 넣었네요. 팝콘. 팝콘 넣고 위에다가 아이스크림을 떠. 자, 강타 소금 뿌렸어요. 지금요. 정성은 많이 들어가네요. 일일이 아이스크림을 또 푹처럼 떠서. 이게 저렇게 해야 중간중간에 소금이 다 이렇게 좀 배일 수 있습니다. 그쵸. 시간이 이제 5분이 지났습니다. 자, 5분 남았어요. 그리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4인분을 만들어야 돼서 시간이 좀 되게 촉박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또 갑자기 또 해보네요. 자, 드디어 뜯습니다. 저게 먹는 과자거든요. 영화 보고 그럴 때. 저기 거의 도와주는데 안 한 번 주면 안 돼? 이거 찍어 먹으면 되게 맛있을 것 같아. 사실 제가 볼 때 이 딸기랑 아이스크림이 최고인 것 같아. 자, 나래향. 오, 뭔가 또. 아, 딸기를! 자, 어떤 식으로 갈지 되게 궁금해요. 가이오주. 저는 문인 오빠가 당연히 껍질이 뜯어져서. 문인 오빠가 강타서 도와주는 줄 알았어요. 강타 선배님은 계속 반복 작업만 하고 계십니다. 이게 단순 노동이죠.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정말 쉬운 편의점 음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팝콘 되게 많이 들어가네요, 진짜. 팝콘 되게 디테일하게 막 끼워넣고 있습니다, 지금. 집에 아이스크림 팝콘이 있으시면 지금 보시면서 해서 드실 것 같아요. 아, 우리 방송 보면서. 그냥 꺼내아봐, 꺼내아봐야 돼가지고. 바로 하시면 해도 될 것 같아요. 자, 1분 이제 27초 남았습니다. 25초. 야, 이 시간이 되게 여유로울 것 같은데 그러지도 않네. 야, 나래향 보세요. 비주얼 보세요, 비주얼. 그 위에 또, 딸기 위에 또. 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오오오. 야, 저거 맛있겠다. 안 쓰고 있네요. 맛있죠, 오늘은. 이게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초콜릿을 어떻게 한 거예요? 초콜릿을 칼로 잘게. 아아. 위에 토핑으로 뿌려주는가 봐요. 와우, 야, 저것도 적게 보니까 맛있을 것 같아요. 네, 엄청 달겠다. 자, 30초, 30초. 30초, 30초. 또 그 위에다 또 짜고 또 올려요? 이야, 나래향 보세요, 저. 와오오오오오오오오오. 어? 뭐야? 뭐야? 저거 뭐야? 뭐야? 저거 뭐야? 저거 뭐야? 자! 2! 1! 오케이! 너무 예뻐! 날에는 시간 촉박했네!